잠깐만 밖에 나가 있으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밖에서 촬영했을 때 아예 괜찮았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 촬영 끝나자마자 막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너 솔로 잘 찍으라고 이렇게 아.. 감사합니다 너도 했잖아 그치? 알지? 그거 우리 셋이 모여서 한 거 알지? 아 진짜.. 하루 끝나고서 차라리 집에 도착할 때 나오게 찍을 때 우리 멤버들